안녕, 형들! 20대의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 두신이야! 오늘은 무료 민트 NFT인 타우너에 대해 소개할게! 타우너는 효성 TNS에서 운영하는 프로젝트인데, ATM 글로벌 1위이고, 연봉이 5천에 사원수 875명인 대기업이야. 타우너는 누구나 편하게 NFT를 접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웹3 포털 서비스인데, 최신 웹3 관련 소식과, 실시간 제일 핫한 NFT, 출시 예정인 NFT 컬렉션들을 볼 수 있어. 타우너 NFT 민팅 정보는 글레이튼 체인이고, 총 발행량은 1만 개인데, 팀 물량을 제외하고 7천 개를 민팅한대, 3월 15일에 8시엔 경쟁활이 민팅이고, 9시 30분부터는 퍼블릭 무료 민트야. 스릭픽은 이렇게 생겼는데, 오른쪽 황금 배경이 비싸 보이네! 요즘 이 그림체가 유행인지 오픈소스인지 모르겠지만, 최근 유행했던 본디랑 캐릭터가 비슷해. 발라 사전 예약 이벤트 참여하면, 추첨으로 활이 준다니 참고해. 홀더 혜택은, 한강 세비섬 F&B 매장 할인, 플리치마마 할인, 할리케이 할인, 119 레오 할인, 루카랩 할인 혜택과, 추후 콜라보하는 타 프로젝트 에어드랍 해준데, 타우너 NFT에 대한 저작권도 사용할 수 있고, 지속적인 혜택 추가 예정이라니 기대해보자. 그리고 선미야클럽, 랜드크로니클, 쉬팜, 달곰즈 등 여러 국내 NFT와 파트너도 맺고 있어. 클레이튼 가스비도 얼마 안 나오는데, 민팅하면 치킨 값은 주지 않을까? 거기다가 등급 높은 게 나오기라도 한다면, 안 할 이유가 없지. 활의를 못 얻더라도. 3월 15일 9시 30분에 꼭 퍼블릭이라도 두고 하자. 형들 투자는 본인 선택. 영상이 없는 내용은 두유 온리서치 알지? 구독도 본인 선택이야. 밤 4시 30분에 꼭 퍼블릭이라도 Somewhere! 감사합니다.